Q. 발속을 기초음을 잘하려면 숨을 고르게 뱉아야 돼? 발속을 기초음을 잘하려면 숨을 고르게 뱉아야 돼 봐봐, 왜 이렇게 뱉아야 돼? 고르게 뱉아야 돼? 그렇지, 고르게 뱉아야지 그건 뭐 하는 거야? 포트롤을 흥룡범이서 하는 거야 발상이란 무엇일까? 어떠한 소리에 이유리 눈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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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예를 들어 소리를 야아 이렇게 잡았어 어? 야아 이게 그렇게 눈치가 돼야지 발속을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뭐 야아 이거 잡아도 눈치가 돼야지 발속을 할 수 있는 강작이 조절이 돼 첫째 에로 배트 때 봐봐 여기 만져봐 빨리 했을 때 여기 나와 안 나와? 근육 때문에 나와 여전히 보이지? 여기 나오잖아 그치? 해봐 근데 이 친구만 신으면 다 타라 잘했는데 이러고 피고 나서 바로 힘을 풀어야 되는데 바로 힘을 풀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지 이렇게 여기 이렇게 펴지 그렇지 한 번 더 그렇지 오 한 번 더 오 들어온 소리 최대한 들리게 해 봐 하 이렇게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뱉기만 해서 다시 하 하 그렇지 힘풀 때 들어온다 순식간에 들어오지 네 댄스할 때 이렇게 쉬는 사람 하 기쁜